미스터 트롯2 바리톤 길병민 출격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조수미 앨범에도 참여 길병민에서 한정수까지 왜 미스터 트롯2에 나와 길병민이 거기서 왜 나와 미스터 트롯2 뜻밖의 도전자들 TV조선의 대체불가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트롯의 진심인 셀럽 남들의 등장으로 온 오프라인 이슈의 중심을 장식했습니다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는 많은 연예인 참가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독교 신자 두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성악과 길병민과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입니다 그 밖에 유명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KBS 아나운서 김성근, 개그맨, 선원수, 래퍼 슬리피, 배우 한정수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년간 각자의 본업에서 소위 한자리씩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죠 하지만 미스터 트롯2를 통해 트롯을 향한 열망까지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악과 길병민의 등장이 눈길을 끕니다 베이스 바리톤 성악과 겸 뮤지컬 배우 길병민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팬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권위있는 성악 콩쿠르드를 석권하며 미래가 촉망되는 예술가로 일찍이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길병민은 2020년 JKBC 팬텀 싱어 3에 출연하여 고음악 남친으로 유명세를 탔죠 최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새 앨범 사랑할 때에도 참여하며 성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참가자 중 가장 의외의 인물로 꼽히는 김성근은 2014년 KBS에 입사해 연예가 중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부부의 명곡 등의 진행자로서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차분하고 센스 있는 입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그는 지난 9월 9년간 몸담았던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행했죠 아나운서로만 알려진 김성근이 트롯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출신 성민도 있습니다 꼽미난 비주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로 활동 당시 리드 보컬과 리드 댄스를 맡았던 성민은 자제다능한 장점을 살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을 개그로 초절정 인기를 구가했던 손은수는 알고보면 앨범을 9장까지 낸 의외의 실력자이기도 하죠 2020년 보이스트롯 경연 무대에 참가했던 손은수는 반전 가창력으로 화제를 모으며 가수인 줄 알았다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창과 함께 4라운드에 진출하는 저력을 과시한 만큼 그의 미스터 트롯2 무대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트롯 가수 송원이라는 부캐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래퍼 슬리피는 랩트로트라는 독특한 창법을 구사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이 프로듀싱한 데뷔 앨범 돈 때문에 하는 유튜브 조회에서 120만회를 넘기는 등 폭발적 반응을 얻었고 다음 앨범은 가수 딘딘이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 추노, 영화 해바라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20년차 배우 한정수도 미스터 트롯2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죠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마초남의 매력을 뿜어냈던 한정수는 최근 피트니스 대회 입상 소식까지 전하며 영역 파괴 행보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타직종 참가자들의 도전으로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장롭하게 영역 확장, 재도액의 장으로 단순 TV 프로그램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무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미스터 트롯2 제작진은 연예인 참가자들의 출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눈귀 호강 무대들이 마련됐죠 이들의 기존 모습들로 인한 선입견보다는 미스터 트롯2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으로 판단해달라며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트롯 오디션의 원조 TV조선이 내놓는 네 번째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역대급 참가자 군단이 최근 전원 공개된 가운데 트롯 오디션의 최종 목적지는 역시 미스터 트롯2라는 사실이 증명됐죠 트롯의 진심인 최강 참가자들이 꾸미는 역대급 파격 무대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TV조선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12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롯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